재미있는 이야기 신나는 놀이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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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재미있는 손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이들과 정말 재미있게 놀고 싶을 때 이 손녀일을 하거든요.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말 즐거워한답니다. 이 손녀일은 정말 쉽고 간단해서 유아반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영아반 아이들도 즐겁게 잘 따라한답니다. 이 손녀일의 제목은 미니미니미니 바나바나바나입니다. 뭐라고요? 네, 미니미니미니 바나바나바나입니다. 제가 허리 하면 여러분들은 꾹꾹 해주세요. 허리 미니미니미니미니바나바나바나바나 다누사 다누사 내 미니미니미니미니바나바나바나바나 다누사 다누사 내 다누사 내야 어때요? 정말 쉽고 간단하죠?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손유이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손유이를 지도하시면 아마 인기짱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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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바나바나바나 따누싸따누싸네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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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바나바나바나 따누싸따누싸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손유이 많이 많이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